영감 만들어지는 한국 독립 영화의 개수 1,200여 편 고작 50여 편만이 입에 풀칠하며 살 정도 왜 이렇게 지겹고 따분한 숫자 이야기로 영화를 시작했느냐 내가 가난한 영화이니까 투자가 안 된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투자 받고 싶다 누구세요? 영어 투자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 선생님! 100억이면 되겠어? 100억? 우리 해병계 1기 선배님들의 얘기를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럼 들어온다! 눈만 조금만 멀자 X됐다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이거 잘 냈냐 우리 돈 진짜 받아야 돼 돈 내라! 너 저 아저씨 봐봐라 어? 봐봐, 얼굴 서울 올라가서 영화 한 편 찍을래? 제목은 뭘로 할 건데 그냥 누가리 아, 저 혹시 이 근처에 스키장 있지 않나요? 스키장이요? 모르겠는데? 하얗고 뽀얀 눈 같아서 아, 나 스키 탈 뻔했다니까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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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라는 거야, 이 X이 네, 잠 boss 하얀 눈 아멘